나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구류학부학원 경영경제학부 졸업생 이대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나는 이란 곡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곡이고요 제가 99년 4대 초학생 회상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 한 노래에 가득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다시 한번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그의 사랑과 고위가 흐르기를 원한다 원한다 자유를 외치던 자들의 한 주로 눈물 지며 고통을 말하더니에 기쁨의 단성 들으며 기쁨의 단성 들으며 아무도 대답 안고 아무도 대답 안고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닌지 그렇게 불러보았 아무도 대답 안고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취하며 그들은 죽어갈 때에 그대의 만족을 위해 그대의 만족을 위해 영재가 연합해가는 영재가 연합해가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영재가 연합해가 지친 고상에도 공기하지 않을 것은 그날의 우리가 변하게 될 거란 사실 이 땅의 힘이 시작된 그 나라 미밀한 능력이 이 땅을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무너진 영을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이으며 비틀어진 모든 것들 완전 깨난한 길 이 땅의 힘이 시작된 그 나라 미밀한 능력이 이 땅을 가득 차고 흐러넘쳐서 무너진 벽을 세우고 이 땅을 가득 차고 흐러넘쳐서 이 땅을 가득 차고 흐러넘쳐서 이 땅을 가득 차고 흐러넘쳐서 이 땅의 힘이 시작됩니다. 그 나라 미밀한 능력이 idez croft 파괴 cu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